오늘 말씀은 자문서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자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을 내어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탐욕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이 심령 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탐욕이 꽉 차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탐욕에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어서 죄 가운데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제가 잘라 버려도 또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원제는 끊임없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제가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이 탐욕이 어디서 왔냐 교만해서 온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과 비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교만한 사탄아스 사탄이 되었어요 근데 왜 교만해졌냐면 탐욕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피조물로 지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맡긴 일을 하도록 했는데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탐욕 때문에 이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여기에서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도 탐욕이요 먹음직한 것도 탐욕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도 탐욕이에요 안목의 정력 탐욕이죠 육신의 정력 탐욕이죠 육신의 자랑 탐욕이에요 이게 다 탐욕인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마기도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죄가 가장 밑바탕에서 근본이기 때문에 모두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모두가 탐심에서부터 교만, 탐심에서부터 오만, 탐심에서부터 자만인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잘 가든 분도 끝에 가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탐심에서 뭔가 높아지고 하는 탐심,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탐심 예수 믿는 것도 탐심,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싶고 뭔가 축복받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를 못 박은 이유도 그 탐심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그 나라가 로마의 집권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였고 이전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들은 그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 이거를 원하는데 그게 전부 다 육체의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도 탐심에서 온 거죠 탐심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탐심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전혀 버리지 않은 상태였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가 메시아인 것을 기대하고 바랬는데 아니니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으쓱으쓱해서 애들을 야단을 치고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으니까 조용히 뭔가 권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나는 그리스오의 제자야 그리스오와 함께하는 자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체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다 도망갔어요 3년 공생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 봤어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고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고 음성도 듣고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져서 뭔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숨어져 있는 내 탐심이 보여야 합니다 이 탐심을 뽑아내 버리지 않으면 다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잘 가다가 꼭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도 말라고 해요 자기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부당하게 어떤 이익을 취해서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킹덤스 벌전에서는 악한 탐심을 내지 말라는 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악한 탐심을 내면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 다음에 둥지를 높은 데다가 트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자기 집을 위해서 악한 탐심을 내는 거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이게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서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승변이라고 말했을 때 이 탐심은 우상승변이라고 탐심만 가지고 말한 것은 이 탐심 때문에 음란함도 있고 탐심 때문에 부정도 나오고 탐심 때문에 사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탐심의 악한 정욕이기 때문에 이 탐심 안에 이게 다 들어있고 이것은 우상승변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땅의 것에 대한 초점에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탐심 때문에 나는 망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서서 3장 6절에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도 탐심이 있는가 탐심이 그럼 없는 은혜를 구하는 건 어떤 것인가 탐심이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죄가 얼만큼 무서운 걸 알 때예요 죄가 내 안에 얼마나 역사되어지는지를 아는 것 죄가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원하지 않은데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걸 늘 발견할 때에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나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싶을 때에 그 사망에 거하길 원치 않고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아는 자가 될 때 욕심 없이 죄에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으려면 죽는 신인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관계 속에서 묶여있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해야만 하는 종처럼 노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스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나는 마귀에게 순복한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알게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했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에 순복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그 앞에 순종한 것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한 것 같은데 나는 마귀에게 이미 묶여있고 권세에 묶여있고 지배형에 묶여있고 권위형에 묶여있고 상황과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관계 속에서도 서로 묶여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요 근데 관계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나한테 묶임이 됩니다 그 관계가 지옥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랬으니까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 미워하면서도 살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진저리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사는 거 이건 관계 속에 묶여있는 거고 그거는 바로 죄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관계는 그 관계에 종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물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물이라는 거가 나를 묶은 거죠 의물감 나를 묶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속을 다 빼어줘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무엇을 해둬도 기쁘고 감사하고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내 목숨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묶음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탐심에서부터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온 거거든요 이거는 죄에게 종이 된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상 내 속은 그 원죄가 아주 살아있었던 거죠 실제로 거죽으로 나타나는 자범죄는 안 나타났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본죄는 이미 졌어요 왜 내 마음의 이미 아주 지옥 같은 게 내 혼적인 부분은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묶임이 없는 자유하는 자라 탐심이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이 탐심이 주는 것에 묶여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상승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 히브리스 12장 15절에 탐심을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탐심인 거예요 늘 돌아보고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건 내 안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만큼의 탐심이 있는가 남을 부러워하는 것도 탐심해서 비교하는 것도 탐심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탐심해서 다 보면요 탐심해서 나와요 여기서 오늘 어떤 관원하고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어떤 치리자 통치자 왕 또는 권세자 이런 사람들 앉아서 밥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음식이 육체의 밥을 말하느냐 아니면 영의 양식이냐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육체의 빵 떡 밥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이 탐심이 원하는 그러한 양식이 또 있죠 혼이 원하는 양식 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한 것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내가 먹고자 하는 이걸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이거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내 안에 그거를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도 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은 가리면 내 숭을 따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얘기가 우리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인 거 맞나요? 우리 같이 밥 먹는 사람 맞아요 왜? 게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적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먹을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하라고 자기의 탐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정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하고 내가 해낸 것도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고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게 양식이었어요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함께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 또한 먹는 양식은 이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밥상에서 이게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원하는 이걸 먹고자 한다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예수님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평안을 주고 영의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해서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함께 먹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질까련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탐욕에 묶여 있어서 죄성이 원죄가 싹을 피우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이것들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탐심의 열매가 맺고 죄의 열매가 맺어있고 그걸 먹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성깁니다 나는 주님만 성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 속에서는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걸 원해요 끊임없는 이 정력의 탐심이 믿음이라는 탈을 쓰고 육체의 탐욕이 성령이라는 탈을 쓰고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왕의 제도를 가르쳤어요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줄 때 그 제도는 3회상 8장에 나오는데 11절로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표현해요 그 왕이 너도 이렇게 쓰고 네 자식도 이렇게 쓰고 너의 재물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서 결국 너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권세자와 무엇이 다른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 선택한 것에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선택을 하면 진정한 우리의 치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정하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 안에서 바로 그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정말 통치권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걸 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제거시키려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렇게 탐심을 가지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주고자 하는 거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것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 이만큼 주는데 나는 이만큼을 먹기를 원하고 이만큼을 탐을 내고 있는 거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밖에 은혜가 없어 저 사람 보니까 이만큼 있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런 거 탐심이죠 주님이 나한테 준 은혜가 뭔지 이걸 초점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준 은혜 그거는요 예수님을 얼만큼 오래 믿었나 아니면 얼만큼 말씀을 많이 하나 차이가 없는 은혜예요 죄에서 사안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똑같거든요 지금 막 영접을 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근데 몇 십 년을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그걸 잃어버렸으면 오히려 지금 방금 믿은 이 사람만 못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만에 받았어도 지금 그걸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믿은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똑같습니다 아들이 되는 권세 똑같고요 의롭담을 얻는 거 똑같고요 영연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거 똑같아요 한 믿음 똑같죠 한 세례 똑같죠 한 소망 똑같죠 한 몸인 거 똑같죠 똑같아요 같은 걸 줬어요 이것에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늘 있다면 조금을 줬어도 감사 은사가 없어도 감사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거스러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든 아니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다 감사가 되어져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감사해요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감사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만난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고 내 구원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남의 애가 와서 나한테 엄마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쟨 누구야? 외면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이한테 암흑해야 했는데 그 아이가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나는 너를 자유케 하는 너의 구원자야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고통을 잘 이기렴 내가 반드시 너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왔는데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내 문제만 보고 나는 이게 힘들어 엄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만약에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친구라고 하시는데 친구라고 말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 안에 막 이게 종이 된 묶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이 묶임은 여전히 안에 묶여 있어서 사실상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 중에 거의 다라고 할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어떻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당연해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정말 자유해야 되는 거 맞아요 구원받은 자이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자유한 자 구원받은 자이어야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거든요 주님은 지금 너는 지금 우유 먹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우유 먹자 그러는데 아 나 우유 싫어 나 밥 줘 밥도 소화도 못 시킬 거면서 밥 줘요 그러든가 아니면 밥 먹자 그러면 아 나는 우유가 먹기가 좋아요 나는 밥 싫어 나는 우유 안 먹을래 베레벨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많죠 내가 음식을 탐할 때 무슨 음식을 탐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지면 탐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은혜 주신 것에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세상 음식인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권세자 세상 권세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가 가진 재물을 탐하거나 그가 가진 권세를 탐하거나 그가 가진 명예를 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요한복 6장 5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떡이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줄 때 만족하시겠느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맛나에 질려버려서 저 애굽에 부추와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이빨에 끼었을 때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사회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묶임 때문에 잘못 듣고 잘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딱 말하는 거 인류학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빅알과 스몰알로 표현해요 빅알 하나님은 큰 글씨인데 우리가 보는 알은 스몰알 작은 알 그래서 각자 보는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 요만큼 니가 보는 하나님 요만큼 니가 보는 하나님 요만큼 각각이 보는 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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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겨서 귀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겨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존경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사랑이신 분 근데 내 안에 가진 상처와 내 가진 잘못된 인식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도 그 시각에서 조명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셔 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이게 다 거둬져야 제대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 만나가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 그런데 이 만나에 질려버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 저런 것 하려는 게 다 부담이 되고 지겨워요 기도하려는데 기도 안 돼 뭔가 그냥 말씀 먹으려는데 글씨를 보면 졸리기만 하고 안 들어가 이게 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재산 받은 것이 만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말자다 라고 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뭔가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아무리 작은 지혜일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는 답답해 뭔가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 뭐가 되고 싶은데 이게 빨리 안 돼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내 훈련이 참 어려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시게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게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인내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경건을 알게 되어지고 형제의 우애를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 조금씩 조금씩 주시는 거는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주셔서 순종되어지는 만큼 또 주고 또 그만큼 순종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버겁게 하지 않냐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해하지도 말고 주신 때마다 주신 만큼의 양식을 먹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차곡차곡 채워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도 뭔가 그냥 한꺼번에 다 회계해버리고 내가 그냥 정결한 신명에서 성령 쫙 말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가나안도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버리고 450년이나 걸렸던 이유가 왜냐하면 거기가 짐승 때가 이만한 땅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매일 예수님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매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매일 회계가 있겠죠 조금씩 조금씩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회계가 매일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매여 있고 어느 부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는지를 매일 알아가게끔 하시니 말씀과 기도가 당연히 매일 필요한 거고 매일 주님한테 성령님 이렇고 저렇고 성령님 성령님을 매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령님 찾으세요 우리 오늘부터 이것 좀 합시다 성령님한테 성령님 나 오늘 지금 나갈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나요 성령님 나 그 사람 만날 때 무슨 대화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나가서 운전할 거거든요 성령님 나와 함께 운전대 잡아주시고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님 부르면서 대화를 우리 해봅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불편하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이게 왜 그렇죠? 이 불편한 게 뭐 때문이죠? 가르쳐 주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매일 성령님과 대화하고 눈 뜨면서부터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성령님 나한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늘 나는 초점이 성령님과 맞춰져 있죠 뭘 보는 거든 모든 거에 다 성령님과 얘기를 한다면 허무한 것에 주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허무한 것에 딱 잡혀버리면 그 생각이 여기서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어떤 거든 그럼 그거가 계속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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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좌절도 시키고 낙심도 시키고 슬퍼지게도 하고 포기하고 싶게도 하고 우울해지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틈을 우리 주지 말도록 계속 성령님만 생각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땅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 말은 즉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내 생각 내 마음 성령님하고 하면 성령님 앞에 내가 뭘 구하겠어요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늘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한다면 모든 걸 묻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여기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기 어디에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 복음이 담겨있나요 그리고 묻다 보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영화를 누린 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들꽃보다도 못하대요 왜냐면 들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줘서 자라게 하시니까 그렇게 키우시는 들풀도 또 때가 되면 시들어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들풀이 거기서 또 나오게 하잖아요 씨가 나와서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을을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정말 육체로는 뭔가 죽는 것 같이지만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나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의 을을 구하면 나머지 것을 다 더물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탐하고 있는 탐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가 갖고 있는 음식 그가 자기 것으로 만든 이거를 만약에 내가 탐을 내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지 무슨 말인지 이 한국말 이것만 딱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면 육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 생각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식을 누가 탐을 내면 그걸 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탐욕을 구하면 마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 죄에게 종이 되어지면 마귀는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내가 원하죠 그것을 구하면 예수님은 그 양식을 내게 주실 때 어떤 대가를 원하는 거는 믿음이 믿고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은 이 양식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를 믿고 그 양식을 구하면 그 생명이 내게 임하지만 이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의 양식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려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윈도 그러한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 원하는 거에 대한 반드시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같이 밥을 먹어서 오세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 할 때 가서 악한 자의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그 먹고 난 이후에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서 내가 뺏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음식은 탐하지 말아라 세상 것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갔어도 악한 자가 나를 불러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는 나의 아름다운 마음도 어딜 간지 없어지고 지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먹은 것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 탐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갈라면 내 안에 있는 것도 내가 뽑으려 할 거 없어요 성령님한테 계속 물으시면서 뽑아내주 달라고 구하고 내가 가슴이 아플 때 이거 지금 가슴이 왜 아프죠? 쓰릴 때 이거 왜 쓰리죠? 예수님 이거 뽑아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회개할 게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알아지게 되어지고 음성이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변해가게 되더라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1대1의 깊은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모든 걸 차단하고 주님과 나만 교제하는 그 시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늘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방언을 하게 하시면 방언하고 상국말로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아름다운 걸 찬양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만드신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도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상황을 그냥 다 주님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탐심을 다 벗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평안하고 차근차근히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점점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면 모든 것에 열림의 축복만 있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나를 가두지도 마시고 정제하지도 마시고 움츠러들지도 마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 붙잡고 그 은혜 하나 붙잡고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에 근심이 있게 되어지고 낙심이 있게 되어지고 좌절이 있게 되어지고 슬픔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상함으로 인해서 육체도 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메인 종의 몽에 묶어지고 아직도 착고에 메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죽어지게 하여 접소서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게 하옵소서 육의 생각이 죽어지고 탐심이 죽어지고 육의 마음이 죽어지고 완전히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의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조성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창조의 형상이 나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만드시고자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입어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아직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여 다 드러내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또 구하고 또 찾고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늘 예수님과 채널이 맞춰져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성삼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사미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자들이 다 되기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립니다 아멘